동글동글 동글동글 어그 creativ Leblank 내가 박자를 넣어줄게 enterprise passive 동글동글 동글동글 꾸미김밥 하지 말래 시작! 동글동글 동글동글 고등어 김밥 고등어 김밥 고등어... 내가 잘못한 거라 뭘 할 수가 없다 못 물게 이렇게 펼쳐야지 이 눈에 빛을 봐 못 물게 해야 돼, 이게 빈틈을 줬으면 안 돼 어, 내려오지 어, 너무... 아, 이제 저런데 막 넘어다닌다 여기 원래 못 올라왔어, 휘파도 저렇게 해서 올라오죠 처음 올라가는 거야, 저기도 오오오, 아이구 아이구 진짜 어설프 방금 솔직히 같이 힘줬지? 응 나 내가 짖었어 올라간다, 올라간다 오오오오 오오오 올라갔어 그 위에 하나 더 있어 그래, 거기 하나 더 있어 간다, 간다 엄청 소리네 그렇지 아, 조금 더 길다, 그 쪽이 세 번째 칸은 아직 무리다 여기 무당 여기가 높아요 오, 화내? 할 수 있어! 파이팅! 불안하지? 점프 떼가지고 서툰하게 매달려서 쫙 찢을 것 같지 이렇게 오오, 왜 이렇게 좋아? 스스로 하게 내비 두자 파이팅! 파이팅! 저거 뭔데? 오, 저 너무 있어 어우, 잘했다 많이 성장했다, 그러고 그래, 눈에는 안 보이죠 어 여기? 네 안 보 위장했어 완전히 인자야 그림자로 은신했어 그 캣 타워도 쓴다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여기로 와 이리와 꾸미 꾸미야 아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왜 고기 쳐다보지? 여기 아닌데 여긴데 꾸미야 여기라고 이상하다 내가 졌다 응 이상하다 안 아파? 안 아파? 근데 언니는 참을 수 있어 어 진짜 아프겠다 살 늘어나는게 보였어 방금 괜찮아 진짜 왜 차는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뒷발은 하나도 안 아프지? 어 너무 느낌 좋아 어 아프지?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얘 이갈이 해서 그런거겠지? 평생 그러진 않겠지? 아 음살짱이라서 그래 난 안 아프더라고 왜 세게 좀 보여 안 물구만 여기 여기 고기야 고기야 고기 고기 꼬부에서 고기 그래 고기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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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좋아할거면 왜 무는건데 어? 잠든다 잠든 문 감안다 꺄 고기야 했어? 했어? 한 거? 했어? 콕콕콕 콕 콕 했지? 그러네? 개인기 하나 생겼네? 근데 조금 구멍이 작아야 될 때 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콕 콕 이뻐 뭐야 또 물려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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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어떻게 매일매일 하냐 그거를 매일매일이 아니라 그거를 어? 무슨 맛이야? 나한테 물어본거야? 어머! 입에 무종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지 집이 무종이 좀 심한거 아니야? 쟤 또 시작했어 신이 뭐하니? 우리가 너무 꼬미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신아 신 어구 잘했네 어이 잘한다 덩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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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 끝까지 쓸라그래 이제 머리가 여기 와있어 어쩜 저러냐? 이뻐 이러고 보여주려고 온거잖아 응 그니까 집 보라고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김신이 왜? 너무 웃기게 생겨서 이거 뭐야 이뻐 이뻐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밀라노 패션쇼에서 난해한 패션 입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오우 잘 걸어 너하고도 엄청 잘 걷네 너 내가 무슨 시도라도 안 혼낼거야 이게 뭔데? 이거 신체 4개만 더 하자 그쵸? 이제 내려와 점프 뛰어서 닫혀 안 닫혀 아 얘 고양이야 어떻게 되는거 같아 그게 더 위험해 바보야 오우 춥야 내려와 진짜 그게 더 위험해 갖다 놔 너 안 갖다 놓고잖아 손님한테 못난거 아니야? 맨날 일을 만드니까 그렇지 아니면 오빠가 안 움직이니까 나 이제 뚱코라고 안하게 됐어 왜? 한국문이라고 해요 너무 상스러웠어? 한국문이 좀 더 이상한거 같은데? 한국문이 근데 약간 더 사전적 단어잖아 어 어제 진짜 나 집에서 저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 진짜로 영상 보면서? 어 똥꼬라는 말은 너무 좀 싸보인다 사람이 응 근데 한국문은 좀 굉장히 재미있어 아 똑똑한 사람 같네 한국문은 그쵸 쟤 미처하고 다녀 미쳐요 진짜 런웨이 하는 줄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 시험술바냐 시험술바냐 자랑하고 싶냐고 네 못들어가지 과거야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너 꾸미가 정신 차리래 계속 보니까 멋있는거 같기도 그냥 빼줄게 내가 제거 제거 재밌어 보겠구나 지금 머리가 자나? 머리가 작아서 안돼 알았다 첫째 다음 첫째 이즈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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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